대한민국 만족을 넘어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다른 추락과 혁신으로 시대를 앞서온 사람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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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은 맞았지만 조국은 더없이 황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는 창업주의 신념 이것은 최초의 국산잉크 개발로 교과서와 화폐를 찍어낼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존재 유의자 사명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색채산업의 리더로 업계 최초의 기술연구소 설립은 물론 해외 수출까지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저력은 종합화학기업 노루그룹의 시작과 오늘을 만든 원동력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잉크 산업의 태동부터 성장, 발전을 이끌어온 대한민국은 옵셋 잉크, 윤전 잉크, UV 잉크, 금속 잉크 등 완벽하고 우수한 제품으로 고객과 만나고 패키징용 그라비아 잉크와 접착제 등 잉크 및 기능성 재료 전문 기업인 DINC와 함께 창의적인 색채 산업의 선구주자로 화학 산업의 혁신을 주도해 나갑니다. 앞서왔다는 것, 앞서간다는 것 미래를 내다보는 풍찰력으로 고객에게 보다 풍요로운 가치를 선사합니다. 새로운 고전은 설렘과 기대로부터 시작됩니다. 기술제일주의, 품질제일주의를 바탕으로 업계 최초의 기술연구소를 설립한 대안잉크는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적인 R&D 투자, 나아가 활발한 해외기술제일을 통해 친환경 고기능성 제품을 생산합니다. 무엇보다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연구개발은 물론 고객 환경의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한 정보들은 경쟁력 있는 신제품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고기심과 열정은 놀라운 제품과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대한잉크는 국내 최초의 옵셋잉크 개발 생산이라는 자부심을 기반으로 우수한 광택과 건조를 지닌 옵셋잉크 탁월한 작업성의 윤전잉크 에너지 절감을 위한 HUV 등의 UV잉크 각종 금속캠 등에 인수해하는 금속잉크 승화전사잉크 등 탁월한 품질로 고객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최첨단 자동화 생산기지에서는 자동지어 시스템으로 제품의 정밀도와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산라인은 언제라도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드립니다. 무한 경쟁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장 그 속에서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앞서갑니다. 기업의 장기적 생존과 번영을 위한 투명성 확보와 고 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실버페이스트, 은 나노 와이어 잉크 등 유망한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로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남보다 한 발 먼저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도전과 열정,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글로벌 역량을 넓혀가는 대한인크는 지금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글로벌 리딩 컴퍼니의 꿈을 이루어갑니다. 그로잉투게더 글로벌 플레이어 대한인크 한글자막 by 한효정